린 블루즈 아웃더 캔덜 오케이 잘 읽었어요 린 블루즈 아웃더 캔덜 오케이 O는 또는 O W는 한꺼번에 O O O O 네 그렇죠 그래서 뭐 린 블루즈 아웃더 캔덜 오케이 린 블루즈 아웃더 캔덜 린 블루즈 아웃더 캔덜 린 블루즈 아웃더 캔덜 오케이 블루즈 아웃 단어에 안나오던가요 블루즈 아웃 블루즈 아웃 블루즈 아웃 블루즈 아웃을 분명히 단어장에 놓고 블루즈 아웃은 이런 뜻이야 라고 해놨는데요 블루즈 아웃이 뭔 뜻이라고 해놨는데요 블루즈 아웃 블루즈 아웃 불어서 끈다고요 그렇습니까 그냥 불다가 아니고 그냥 불기만 아는게 아니고 블루즈 아웃 뭐 라고요 너 네 린더 필드 오페이오 그래서 이 어 지 에이 그래서 린더 필드 오페이오 린더 필드 오페이오 그럼 뭔소리에요? 음 음 음 이게 인데요 뭔지 뭔지 이 뒷면에 뭐라고 써있나요 어 단어 공부 언제 했어요 오케이 조금 조금 해가지고 됩니까 어 너도 경고야 어 얘는 뭐 드시던가요 페일 어 공부할 시간 그렇게 없어요? 쌤 좀 도와드릴까요 이거 뭐죠 이거 뭐 다 뜻을 다 먹으면 어떻게 해 캔들은 뭐 드세요 캔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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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페일은 뭐 드세요 하 공부할 자료 다 주면 뭐합니까 어 통이라고요 통 그럼 린더 필드 오페이오 페일은 뭐 드세요 통화장 속에다 뭔가를 채워 넌단말이 있나라네가 linda feels a pail linda feels a pail lola looks lovel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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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one looks lovely. 그렇지. lori lies in the pool. 수영장에 수영장에 배영으로 물 위에 도둑 떠 있단 말이에요 Everybody lies in the pool 좋고요 잘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Okay 얘 아까 나왔던 건데 근데 아까랑 있는 게 왜 다를까 뭐라고? 룰즈 룰즈야 Blow 아까 나왔던 거 아니에요? Let's blow the bubble Okay let's blow the bubble 이건 뭔 소리예요? Okay 비누방울 노래 한단 말이에요 Okay blow out는 뭔 뜻이에요? 네? Blow out 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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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심 식사를 좋아한다. They like lunch. 오케이. 좋고요. 이 녀석은 선생님하고 좀 다르게 들리네요. 오케이. 라리로 불려요? 그냥 이거 라라로 불리는데. 리나 앤 라라 얠. 리나 앤 라라 얠. 리나 앤 라라 얠. 리나 앤 라라 얠. 오케이. 그래서 얘는? 이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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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는? 이. 이만. 에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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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위 이는? 랄 CPA. 리나 앤 라라 얠. 리나 앤 라라 얠. 은 뭔 소리에요? 리나 와. truthหار松ião. 그쳐? 리나 앤 라라 얠. 오케이. 뭐였죠? 리나 앤 라라 얠. 리나 앤 라라엘 왓 더즈 렛이 타이 그렇지 왓 더즈 렛이 타이 오케이 여기서 에 아 그렇지 이제 채빈이 잘 읽는데 오케이 왓 더즈 렛이 타이 뭔 소리죠 오케이 왓이 뭔 뜻이에요 왠입니까 그럼 왓는 뭐하지 와이가 왠 줄 알았는데 왓은 앞에서 하도 나와가지고 선생님이 안해놨구나 왓은 그렇게 많이 했는데 모르면 어떡해요 왓 도유 라이크 왓 도유 라이크 왓 도유 헤브 쓰는 거 아니에요 왓은 왓 도유 헤브 쓰는 거 아니에요 왓은 왓은 왓 왓 왓 왓 왓 도유 라이크 왓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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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트 타이즈 레이싱 아이는 에이 히트 타이즈 레이싱 신발끈 같은 것을 묶는단 말이에요 히트 타이즈 레이싱 오케이 뭐 못하진 않았는데요 근데 지금 단어 뜻을 아직 전문 보다 모르고 있구요 단어 이 세트 공부할 때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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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에 이거 그 다음에 뭐 해라 테스트 까지 하세요 알겠습니까 점수 나한테 이제 점수를 알려달라 해야 되겠군요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